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스피드플레이 페달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저는 스피드플레이 형태의 클릿 페달을 사용하고 있구요 한 4년 정도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 네오바이크에도 스피드플레이 쓰고 있구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타는 로드바이크에도 스피드플레이를 쓰고 있구요 그래서 총 2세트를 샀는데요 클릿 슈즈는 하나라서 한 세트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이 얘 커버랑 그 다음에 여기 막아주는 거랑 그 다음에 얘를 연결시키는 클릿 슈즈 쪽에 C링 이라고 하는 거 있구요 그 다음에 그 자전거를 설치하는 페달 이렇게 구성품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얼마전에 와후로 인수가 되면서 그 페달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바이크 쪽에 있는 페달은 구형과 신형이 호환이 되는데 이 클릿 슈즈 쪽은 호환이 되지 않게끔 만들어진 거에요 그래서 이 클릿 커버가 더 이상 이제 출시가 안돼요 그래서 이게 한국 오늘 가격으로 보면 28,000원 정도 가격인데 배송비가 개당 만원 이에요 그 두개 사면은 뭐 배송비 2만원 줘야 되고 28,000원에 5만6천원 해가지고 한 7만6천원 정도 되는 거에요 다행히도 저는 국내에서 이제 구할 수 있었는데요 어 한 번은 이게 오른쪽 게 잊어버려 졌구요 한 번은 왼쪽 게 잊어버려져 가지고 어 앞에 말했던 해외 직구를 두 번 했었습니다 이미 어 그래가지고 근데 요번에 이게 달았더라구요 제가 좀 많이 탔었나봐요 그래서 왼쪽 부분이 달아서 클릿 체결이 잘 안돼요 그래서 이거를 바꿨습니다 어 귀찮지만 이거 마개 하는 거를 또 열심히 해야 되나봐요 이렇게 안 할거면 마개도 또 도망을 잘 가던데 뭐 암튼 그래서 이게 좀 그래요 어 구형 사용자들도 계속 이렇게 쓸 수 있게끔 국내 수입사에서 수입을 해주면 좋은데 이게 의도적으로 국내 수입사에서 혹은 제조사에서 더 이상 구형 그 스피드플레이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은 상태라서 알리에서 뭐 정품이 아닌 걸 살 수 밖에 없거나 한 상황 같아요 그래서 좀 되게 아쉽고 좀 불만이기도 해요 어 오늘은 이렇게 스피드플레이 그 크립 커버에 대해서 좀 불편한 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